리믹스 배틀 퍼즐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의제기 하실 분 손을 딱 들어주세요. 두 명, 두 명. 주리 씨랑 지원 씨. 그냥 원래대로 가도 되고, 정말 바꿔도 되고. 어, 그러면 저희는 파이팅 해야지 여름 언니랑 돈 콜미 주리 언니. 네, 체인지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지원 씨는 과연 의견이 받아들여질지. 너가 봤을 때 우리 팀 어때? 언니 뒷면? 지현이가 옷상이어서. 옷상이긴 해, 근데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다. 맞아요, 춤추세요. 지원 언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자, 이렇게 해서 지원 씨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퍼즐은 완성됐습니다. 만약에 문의사항이 곧, 배가 날아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해야지.